경기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지난 11일까지 대상자의 67%가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요.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줄지어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상위권이라고 그 사람들을 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테고 당연히 불공평하지. 조언을 주는 게 맞다고. 와서 신청을 하러 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다 준다니까. 그나마 조금 고맙게 받는 거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돈을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총 253만여 명으로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 4일은 홀짝지를 실시합니다. 12일과 14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 13일과 15일엔 홀수인 도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내국인 대상자 169만 명이 신청해 67%의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께서 받으셔서 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과 사용처가 같고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